이름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알려줘요? 저 한 4명 알죠. 나도 한 4명은 알죠. 아 시끄러운데 내놓을까요 좀? 누나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누나 없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 뭔데? 아 같이 그러니까. 같은 거야. 몇 번이랑 몇 번은 뭐 배우고 몇 번이랑 몇 번은 가수가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종국이 형 형. 한 명의 깨루예요. 바로 알기팔 찾아가실게요. 네? 빨리 가면 이어가시면 가자. 형!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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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면 이어가? 알기팔? 알기팔? 어 뭐야? 오케이! 아 어디에 저거까지 갔지?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유재석 씨 1등. 이광수 씨 2등. 3등. 줄 쓰세요. 나 4등. 지금. 이거 뭐지? 우리 지성 왔지? 어? 우리 지성 왔지? 진성 오빠랑 종국 오빠랑 종국 오빠랑 종국 오빠랑. 세성 오빠랑 종국 오빠랑 종국 오빠랑. 자. 자. 설명 드릴게요. 물을 사시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개인전 미션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획득한 힌트를 바탕으로 누가 몇 번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추리를 하셨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 위에 올라가서 앉으실 겁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번호를 추천해서 그 번호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았으면 그 칠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빠지고 못 맞추면 지목을 한 사람이 빠집니다. 먼저 하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네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니 못 맞출 수가 있잖아요. 공이 잘 나와야 해. 공이. 공이 잘 나와야 해. 행운이 있어요. 행운이. 자. 이제 올라가세요. 여러분 이제 모두 착석 안전하게 하셨죠. 어 너무 떨려. 자. 자 이제 올려주세요. лай she e. 올라가요 이제. 고마워요 아니예요. 놀아요. 올라가요 이제. 악 mia 할까요. 아니요. 아니 올라간다구요? 이제 올라가요. 아니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고. 으아아아, honey. ㅎㅎ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해봐요. 어디까지 올려? 어디까지 올려? 그만!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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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제일 먼저 도착한 유재석씨가 추천 번호를 뽑겠습니다 난 이런 건지 몰랐어요! 내가 도착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상한 건데! 고등환 심판이 번호를 하나 뽑겠습니다 야 보지 말고 뽑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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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석씨가 1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을 외쳐주시고 만일에 정답이 맞으면 그 사람이 입수하게 되고요 틀리면 유재석씨가 입수하게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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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의 왕 그리고 월화드라마 광수죠 네 4번은 현주영 5번이 저기 광수면 4번은 자연스럽게 현주영 아! 그리고 2번, 10번이 딱지왕인데 종국이 아니면 저거든요 아! 아! 근데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3 4 3 5 2 끄 끄 어 네